자 친구들한테 이제 인사하면 돼요 자 이제 인사 인사 빠빠이 빠빠이 안녕 안녕 너 따라 놔둬 너도 따라하고 내가 준 거야 따라하고 내가 준 거야 설명 여기서는 아이가 아, 성지 Vijay 보고 승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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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등에? 여기? 통관없어 괜찮아 아무 차 안 오 이게 뭐야 아ração이 멋있다 어때? 이리로 봤냐 이쁘게 해줄게요 자 이쁘게 해줄게요 준비해주세요 容 vàtest quê pom don 좀 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핑크색입니다 들어오세요 이거 아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쁜데 오 이쁜데 이거 아빠 아빠 내 눈 아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저 이런 거 다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이 아팠으면 들어와요 그만해 그냥 아니 조금만 더 할게요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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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뿌쩔 예술 네 이리와 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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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이 안에 귀신 11마리가 있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거 안 보이잖아요? 알아요? 뭐 들었는지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어디에? 모르지